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증입니다 눈증기의 문제 해결소 이긴 구도로 문제 해결소 하는 건 처음이지 않나? 제가 이제 눈증 PC방 같은 경우가 사무실로 이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저 혼자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음 옛날이라 하기도 그렇다 사실 한 뭐 몇 달밖에 안 됐어요 몇 달 정도 보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질이 훨씬 좋아졌죠? 이 카메라 앵글과 조명 치는 게 전 이게 훨씬 잘 나온 세팅도 그렇고 아! 문제 해결소 가기 전에 자본화에 문제 해결 하신 분들이 후기를 올렸을 거기 때문에 ASUS 노트북 문제 후기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 시 작고 꺼지던 문제로 문의했었습니다 눈증기의 문의 말 듣고 바로 AS 대나 TBL로 확인해봤는데 두 달 전에 보증이 아! 끝났다 따봉 스티커 그 정도 사실 뭐 해결이 안 된 거긴 한데 근데 뭐 노트북 고장 난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아류 덕분에 해상도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방사자분이 아니라 여기 글을 줘버려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뭐야 지금 문제 해결소 하신 분들은 한 명도 안 올렸네? 이런! 이거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거 있죠? 제 인기촌보도 쓰고 있는데 패스 수를 안 쓰고 있어 딴 건 다 괜찮은데 꼭 발로나서 들어가네? 해상도에 매율이 꽉 참나서 마우스 엉뚱한 곳으로 가있고 음 그쵸 영상에 알려주신 GCO7 사람이랑 4K랑 FHD6E를 지우고 그 자리에 QHD 해상도를 따로 넣어서 다행히 정상적으로 해상도가 차피 문제는? 아! 이거 메인 바꾸고 싶어도 돌아간다고요? 아 이거 상관없습니다 별 문제없습니다 해상도 보호가 실제로 인게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헤드라인데도 되고싸도 자주 빗나간다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결을 하고도 이 문제가 생기신다는 건가? 힘들하네요 근데 그 UI버그는 생기거든요 저 해상도 보호가 생기면 일단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 근데 이건 뭐 꼬여서 그렇게 문제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걸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겠죠? 보통 여기다 안 남기면 문제 해결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공짜로 하는 건 좀... 답변은 안 남겨 가슴이 아프죠? 답변 안 남기면 영상이 안 나와 영상이! 영상이 안 나와 영상이! 어? 답변을 해주고 해결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면은 저는 딱 붙여서 쇼츠 탁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맡기는데 응? 특정 시간에 지금은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문제 해결서 주기적으로 하는 거 어 계속 이러면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짜잘하게 오는 것만 할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이거 있어야죠 어 유료제로 할 거야 그냥 똑바로 하십시오 어 좋아요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윈도우 업데이트 한 후에 그 다음부터 사운드가 약간 달라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 썼던 값을 정확하게 되돌린 게 아니라면 업데이트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초기화 된 거지 그 값을 정확히 되돌렸는데 이전이랑 다르게 들리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초기화는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EQ를 만져서 소리가 바뀌는 걸 느끼시는 거면 EQ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면 뭔가 설정을 잘못해놨을 확률이 사실 저는 99%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설정 값을 약간 제가 웬만한 거 다 찾아봐서 다 바꿔봤는데도 다 뭔가 이상해서 저는 일단 EQ를 안 씁니다 저는 순정으로 쓰거든요 순정으로 써도 딱히 막 사운드 플레이가 어렵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어서 저도 뭐 EQ 같은 걸 써보고 했었지만은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게임마다 이제 특정 사운드 음역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발로란트 같은 경우도 캐릭터마다 발소리 음역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음역대만 올린다고 해서 모든 발소리가 다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약간 평균적으로 조절은 될 수 있으나 이제 EQ만 조절한다고 해서 막 안 들리던 소리가 마법같이 들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그냥 갤런스를 조금만 뒤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파라 적응을 하면 사실 다 되지 않나 그리고 모든 그 게임의 프로들이 막 EQ를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진짜 순종으로 쓰는 프로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PC방 가서 한번 PC방 사운드대로 들어봤는데 PC방 사운드는 제대로 들린 것 같았는데 집에 오면 또 조금 이질감 느껴지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게 진짜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으면 구매를 해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업데이트하다가 바뀐 것 같으면 어딘가 꼬여서 뭐 예를 들어서 EQ가 두 번 중첩 적용이 돼 있다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EQ는 안 쓰시는 게 맞는 게 특히 발롤한테는 사람마다 스킨을 다 다른 걸 끼고 있어서 그게 EQ로 되나요? 아... 가상 5.1 같은 게 켜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베트 세팅 화면 한번 볼 수 있나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일단은 잠시만요 저 어쿠스틱 엔진에 저거 키시네요? 서라운드? 저는 굳이 켜는 거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 만인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켜는 게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옵션은 서라운드 그냥 끄시고 스마트 볼륨 있죠? 저게 컴프레서인데 다이나믹 컴프레서거든요 그러니까 가변으로 적용이 돼요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거 키면 배그에서는 원래 배그 배경에 깔려있는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단 말이에요 딴 총소리가 안 날 때 그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 대신 전체적인 사운드의 게임을 좀 줄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전체적인 음압을 올려줘서 좀 더 사운드가 귀에 탁탁 박히게 하는 별 셋업 들어간 게 없는데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조합해서 해보고 그것도 해결 안 되면 구매행야죠 인텔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로 이제 부트캠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블루투스 장비들을 못 잡더라고요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부트캠프를 안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부트캠프가 애초에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 이 보장 되는지를 모릅니다 혹시 다른 데 검색해 보셨나요? 블루투스 기기 관련 이슈가 혹시라도 레디시랑 이런데도 검색해 보고 애플 공식 지원에도 여쭤봤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부트캠프를 제가 안 쓰는 유저라서 이게 만약에 그냥 순정 맥에서 발생하는 이슈라면 그러겠는데 부트캠프가 가상화처럼 해서 별도의 그걸로 들어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얼마든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인텔백을 쓰는 유저도 요즘에는 찾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부트캠프까지 같이 쓰는 유저? 거기에 서드파티를 쓰는 유저? 너무 이제 희귀하지 않나? 서버컵인데요 하드웨어적 문제고 입십사로 맞춰주려고 했는데 중고램이 지금 구하기 힘들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애초에 DDR4 ECC램이면 넘쳐날 텐데 예를 들어서 서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긴 안 들어가 보진 않았을 테니까 2CPU는 들어가 보셨죠? 2CPU는 계속 잘 들어가죠 그쵸? 근데 여기 DDR4램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중고고를 하면 되긴 하는데 2CPU 쪽은 제가 좀 아직 신뢰가 없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파는 사람들의 대한 신뢰가 없다고요? 예예예 제가 사기를 좀 많이 지금 당해본 상황이라 그래도 안전한 사기가 있는 어디서 사시는데 그러면? 당근이라고 아니 그 2CPU에는 사기 칠 만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없어요 중고나라 같은 그런 신뢰도 없는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서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업자분들 소매점 판매하는 데가 아닌 도매 B2B 하는 쪽에서도 여기에 가져와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자들이에요 대부분 업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기를 램 하나 같은 거 가지고 사기를 칠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소액 가지고 장난질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하는 게 안전한 거네요? 아주 안전하죠 코트나이트 플레이 중인데 프레임을 고정시키면 지연 시간 렌더링이 늘어집니다 프레임 고정을 시키는 게 어디서 고정을 시키셨을까요? 인게임에서 고정을 시키는 거면 지연 시간 렌더링이 늘어나죠 그렇죠 프레임이 더 나오던 상황인데 낮게 고정을 시키신 거죠? 원래는 0.4 정도 잘 나와주다가 최근엔 들어서 높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높아진 거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이슈가 좀 있어서 GPU 클럭이 떨어지네요 저 GPU 클럭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켜져 있으면 리플렉스 켜짐 부스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켜짐을 하면 엔비디아 기준의 옵션 이거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옵션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중에 딱 두 개만 저는 건들라고 합니다 뭐냐면 저지원 모드가 기본적으로 끄기가 돼 있는데 울트라 그리고 전원 관리 모드가 일반으로 돼 있는데 최고 성능 선호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 이게 엔비디아 리플렉스의 이거 있죠 울트라로 하는 게 엔비디아 리플렉스 켜기랑 똑같고요 전원 관리 모드가 거기에 플러스트 부스트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면 이렇게 옵션 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정규로 지원하는 게임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잘 녹아 있겠죠 근데 지원을 안 하는 게임도 이렇게 옵션을 맞춰두고 하면 그게 돼요 근데 G싱크 왜 켜져 있어요? 음... G싱크는 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G싱크 끄고 아까 그 두 개 옵션 설정 하셔가지고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까는 막 2, 3ms도 본 것 같은데 전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 옵션들 아까 말했던 그 세 개 옵션이 보통 베이스가 기본입니다 인게임에서 수직 동기화 끄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G싱크 끄고 저지원 모드 울트라 그리고 전원 관리 최고 요렇게가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 인게임에서 리플렉스를 지원을 하면 그걸 세팅을 안 해놔도 리플렉스 켜기 울트라를 하면 그 두 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사실 지원하는 게임을 할지 안 하는 게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역 세팅으로 싹 다 적용을 시켜두는 거죠 롤 할 때 이게 제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이게 프레임 방어가 안 돼가지고 롤 할 때 프레임 방어가 안 된다? 근데 롤은 사실 캐싱 빨 게임 CPU 캐시가 이제 좋은 거 쓰면 프레임 방어가 될 텐데 어... 근데 지금 13,600K도 뭐 이런 단계에 사실 프레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더 위에도 246가 안 되는데 이제 밑에는 사실 될 리가 없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빨리 사무실 구성해가지고 논쟁 PC방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물들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굉장히 큰 분들 오셨지만 더욱더 거물들 최대한 부르는 논쟁 PC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